선배를 헝담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, 폭행방조 등의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.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성남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신입생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.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입니다.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